라임 프렌즈 음악은 내 운명, 베토벤 1827년 오스트리아 빈 한 음악가의 장례식장에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의 죽음을 슬퍼했죠. 바로 위대한 음악가 루트비히 반 베토벤의 장례식이었어요.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았던 베토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베토벤은 1770년 독일 보은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테너 가수였던 베토벤의 아버지는 베토벤을 모짜르트 같은 천재로 키우기 위해 4살 때부터 혹독하게 피아노 연습을 시켰죠. 베토벤! 악보를 보고 쳐야지! 아빠, 팔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나약해서 모짜르트처럼 성공하겠어? 연습을 많이 해야 실력이 느는 거야! 네, 아빠. 아버지의 교육은 혹독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베토벤은 진심으로 음악을 사랑했어요. 베토벤은 7살 때 연주회를 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게 되었고 13살 때는 피아노 협주곡을 작곡하기도 하고 어른도 되기 힘들다는 궁정음악원의 정식 회원이 되었어요. 본에서도 천재가 나타났다더니 듣던 대로 실력이 대단한데요. 저 아이는 제2의 모짜르트가 될 것 같아요. 당시 최고의 음악가는 모짜르트와 하이든이었어요. 베토벤은 하이든이 보늘 여행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하이든을 찾아갔죠. 저 하이든 선생님이시죠? 그렇네, 만. 전 베토벤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곡한 곡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꼭 봐주셨으면 해서요. 흠, 어디 이리 줘보게. 아니, 전에 굉장한 재능을 가졌는걸. 다음에 비누로 꼭 찾아오게. 내가 제자로 받아주겠네. 저, 정말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베토벤은 최고의 음악가가 되기 위해 스물한 살 때 음악의 도시인 오스트리아 빈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하이든과 여러 음악가들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공부했죠. 그의 재능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고 베토벤은 피아니스트로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하지만 전성기와 함께 힘든 운명이 찾아왔죠. 음악가에게 생명과도 같은 귀에 문제가 생기자 베토벤은 이를 고치기 위해 실력 있는 의사란 의사는 다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나빠지기만 했죠. 이러다 소리를 영영 못 듣게 되는 건 아니겠지? 아닐 거야. 신이 그 정도로 가혹하시진 않을 거야. 스물일곱. 이제 막 날아오른 젊은 음악가가 감당하기에는 큰 시련이었어요. 베토벤은 날이 갈수록 움츠러들었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되었죠. 내가 못 듣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연주에도 작곡을 해달라는 부탁도 모두 끊길 거야. 완전히 귀가 안 들리면 어떻게 될까? 음악을 못하게 되면 지옥이나 마찬가지겠지? 베토벤은 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웠어요. 제대로 잠을 잘 수도 밥을 먹지도 못했죠. 피아노를 치다가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화를 참지 못했어요. 절망에 빠진 베토벤은 결국 32살에 세상과 작별하기로 마음먹고 마지막 편지를 쓰기 시작했죠. 사랑하는 내 동생 카를과 요한에게 난 지난 6년간 귀가 점점 안 들리게 돼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단다. 모두가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 수 있는데 나만이 듣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힘들었지. 그런데 편지를 써내려 가던 베토벤의 머릿속에 아직 완성하지 못한 음악들이 들려왔어요. 아, 난 아직 써야 할 곡이 많아. 아직 죽을 수 없어. 베토벤은 소리가 안 들리는 고통보다 음악을 못하는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장애의 괴로움을 뛰어넘는 순간이었죠. 내 속에 있는 걸 모두 음악으로 만들기 전까진 세상을 떠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 살아있는 동안 더 많은 음악을 만들자. 장애도 운명으로 받아들인 베토벤은 고통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승화시켰어요. 그 후 베토벤은 영웅, 운명, 전원, 황제 같은 훌륭한 곡들을 만들었죠. 베토벤은 49살 때 완전히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지만 최고의 음악가로 자리 잡았어요. 베토벤 최고의 걸작으로 뽑히는 합창 교양곡을 발표하던 날의 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걱정 속에 베토벤은 지휘봉을 들었어요. 난 귀가 안 들려도 수많은 노래를 만들었어. 지휘라고 못할 건 없지. 이 곡만큼은 꼭 내 손으로 지휘하고 싶어. 그리고 곧 연주가 시작됐죠. 그것은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훌륭한 지휘였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연주가 끝나도 베토벤에게 들리는 건 오직 고요함 뿐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베토벤 선생님, 뒤를 돌아보세요. 한 가수가 관중석 쪽으로 베토벤의 몸을 돌려세우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청중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며 엄청난 환호를 보내고 있었죠. 경찰이 나서서 조용히 시켜야 할 정도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후 안타깝게도 베토벤의 건강은 악화되었어요. 배의 통증과 폐렴으로 네 번이나 수술했지만 병은 낫지 않았죠. 베토벤이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 작곡가 슈베르트가 찾아왔어요. 꼭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공연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선생님께서는 귀가 안 들리시는데 어떻게 그런 멋진 곡들을 쓰신 거죠? 사람들은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내 머릿속은 항상 아름다운 소리로 가득 차 있었고 난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지. 어떤 장애가 와도 열정이 있으면 뛰어넘을 수 있다네. 베토벤은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남긴 수많은 음악 중 최고로 꼽히는 곡들은 오히려 귀가 들리지 않던 때에 만들어진 것이었죠.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이기고 세계 음악사에 길이 남을 걸작을 남긴 루트비히 반 베토벤. 그의 위대한 음악과 인생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고 있답니다. 그의 위대한 음악과 인생은 그의 위대한 음악을